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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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이 노래는 일단 여러분 얼마나 애틋밤 이렇게 익은 포도송이가 연상되지 않습니까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있는 바로 왕적인 제사장 왕같은 제사장이 생각이 나야 되는 것입니다 자 베드로전서 2장 9절 보실까요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태카 신족족 또 소수의 예배자들 또 소수의 예배자들을 제외하고는 너무나 많이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 반 뭐 한 3개월 가까이 말이죠 물론 온라인 예배라고 하는 배계체가 있어요 그러나 직접 대면을 하지 못하니까 사실 얼마나 답답하고 온라인 예배는 좀 차갑습니다 아무리 제가 설교를 잘하고 여러분들이 TV 화면이 아무리 좋다 하더라도 아무래도 평면적이고 대면적인 관계를 이루지 못하니까 그런지가 여러분 벌써 석 달 가까이 된다 이 말이죠 어떤 의미에서 우리는요 코로나19 때문에 영적으로 바벨론 포로가 된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은 상황 똑같은 신세가 되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누군들 현장 예배를 드리고 싶은 사람이 여러분 다 드리고 싶겠지요 누군들 여러분 현장 예배를 사모하며 교회로 오고 싶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코로나라고 하는 특수한 환경 때문에 오고 싶어도 올 수 없는 상황이었단 말입니다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싶었지만은 갈 수가 없잖아요 바벨론에 끌려갔어요 여러분이 교회에 오고 싶은 만큼 저도 우리 성도들을 보고 싶고 오늘 우리 2부 예배가 더 많이 나왔더라고요 보니까 온 성도들 말고도 오지 못한 성도들이 사실은 더 많이 있습니다 나는 여러분 모두를 참으로 보고 싶었고 그리고 지금도 보고 싶습니다 옛날 우리 교회 예배당이 꽉 차서 예배 드렸던 그 현장 예배가 어느 매쯤 아마 5월 말이면 회복될 것인가 6월 초면 회복될 것인가 이런 생각을 많이 해봤어요 그러나 여러분 현실이 그럴 수 없는 상황이란 말이죠 누군들 오고 싶지 않는 사람이 어디가 있겠어요 그러나 이 코로나19 때문에 우리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지켜야 했지요 그래서 늘 마음으로 여러분들에게 보랏빛 엽서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새벽 기도를 하고 밤집회를 하면서 교회에 나오지 못한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얼마나 기도하며 얼마나 애절하게 마음의 보랏빛 그리움의 연세를 보내고 보냈는지를 모릅니다 그러면서 제가 보랏빛 엽서의 노래를 개사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오지 못한 성도들을 생각하며 여러분 부르고 또 불렀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보랏빛 엽서의 시러운 향기는 목자의 동물인가 이별의 마음인가 한숨 속에 묻힌 사연 지워보려 해도 떠나니 성도 마음 붙잡을 수 없네 오늘도 가버리 성도의 생각에 눈물로 써내려가 얼룩진 일기장에 다시 돌아올 성도 모습 목자의 사연 목자의 사연 목자의 사연 오늘 또 가버리 성도의 생각에 성도의 생각에 눈물로 써내려가 눈물로 써내려가 얼룩진 일기장에 얼룩진 일기장에 얼룩진 일기장에 다시 돌아올 성도 모습 목자의 사연 여러분 우리 성도들을 보고 싶어하는 여러분 이 목사의 마음이 얼마나 느껴지시는지 그런 마음으로 아! 보랏빛 엽서 여러분 이 엽서를 제작하였고 또 제작할 겁니다 다시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마음으로 보내드리고 또 실제로 보내드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의 보랏빛 엽서와는 비교할 수 없는 위대한 초대장을 베푸시며 우리를 사랑하는 분이 계셔요 우리에게 눈물로 쓴 보랏빛 사랑의 엽서를 보내고 또 보내셨던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바로 우리 주 예수 크리스도시죠 오늘 이 사실을 아가서를 통해서 애틋한 술람미와 사랑 솔로몬의 사랑 이야기를 통해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아가서에는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시극한 사랑이 얼마나 철철 흘러 넘치는가 살짝 터치만 해도 툭 터져 그윽한 향기를 내 뿜을 것만 같은 꽃몽우리처럼 하나님과 우리와의 사랑이 예수 크리스도와 교회와의 사랑이 여러분 막 그냥 얼마나 툭 터질 듯한 함축된 이미지로 다 농축이 되어 있습니다 원래 아가서는 이스라엘의 대제국 황제인 솔로몬과 저 시골뜨기 여인 사실 뭐 천출이죠 그런 술람미 여인과의 숨막히는 사랑이 시작됩니다 구약신학자 아이론 사이드는 유대 라피 전통의 근거에서 술람미 여인이 어떤 여자냐 저 에브라임에 있는 솔로몬의 개인 포도원이 있는데 그 포도원을 경작하는 소장롱의 딸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포도원이 꽃이 피거나 또 포도가 물이 익을 때 포도원을 방문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포도원 소장롱의 땅이 이 포도원 소장롱의 딸이 그냥 땀을 뻘뻘 흘리면서 포도원에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솔로몬은 그 여인을 보는 순간 그의 시선이 멈추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국의 황제가 그 소장롱의 딸에게 연민의 사랑 애틋한 사랑의 시그널을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소장롱의 딸을 실제적인 왕의 여인으로 존대하고 싶어서 그에게 프로포즈를 하고 그에게 다가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어떻게 제국의 황제가 자기 포도원의 소장롱의 딸을 애틋하게 사랑할 수 있단 말입니까 이런 어처구니 없는 사랑의 이야기가 어디 있어요 바로 이런 스토리를 통해서 아가사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기가 막힌 어메이징 그레이스 기가 막힌 사랑 이야기를 우리에게 잘 설명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 우리가 하나님께 당신의 사랑을 베풀어 달라고 고백한 적이 어디가 있습니까 세상에 푹 빠져서 죄악에 푹 빠져서 우리는 세상에 일나게 살았던 우리 자신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전혀 모르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서 우리를 이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부탁해 본 적은 전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세상에 좋고 죄악 속에 빠져 살고 있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겠다는 거예요 아니 성자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이 진히 사람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시겠다는 것입니다 오실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지를 창조하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실 수가 있단 말입니까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어떻게 십자가에 죽으실 수 있단 말입니까 이런 아이러니한 미스테리한 이러한 사랑의 이야기 현실적으로 엄연한 사건이 되오고 말았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사랑을 어디서 우리가 만날 수 있고 느낄 수 있느냐는 말이요 바로 이 아가서에서 문학적으로 상징적으로 이 귀한 사랑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기가 막힌 이야기입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니 말입니다 예수님 난리에 죽으셨네 왜 날 사랑하나 겸손이 십자가 지시었네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날 사랑하나 주님 갈보리 가야했나 왜 날 사랑하나 여러분은 이런 하나님의 그 전 우주적이고 전 역사적인 사랑 이야기에 얼마나 여러분 가슴이 뜨거워 본 적이 있습니까 바로 이런 사랑 이야기가 아가서에서 술라미와 솔로몬과의 사랑 이야기로 잘 포장해 되어서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솔로몬은 술라미 여인을 보는 순간 그렇게 가슴이 애절하고 애틋한 감정을 느꼈어요 근데 여러분 술라미 편에서 볼 때 이게 말이나 되는 거예요 아이 사랑받을 사람한테 아이 그것은 포도원지기한테 사랑받으면 그거야 뭐 서로 눈 맞으면 좋은 거죠 근데 술라미 여인은 솔로몬을 피하고 다녔어요 나 같은 천출내기가 무슨 왕의 사랑을 받느냐고 그래서 솔로몬이 올 때가 되면 일하다 하도 여러분 다 그냥 방문을 꽁꽁 잠그고 방 속에 숨어 꽁꽁 숨어 있었습니다 술래잡기 하는 사람처럼 그런데 술라미 여인도 가슴이 콩당콩당하면서요 솔로몬이 자기를 향하여 성큼성큼 달려오는 그 소리가 귓전에 들리는 거예요 솔로몬은 백마를 타고 오는 것이 아니었어요 가마를 타고 오늘날 말하면 케델락을 타고 오는 것이 아니었어요 노루처럼 사슴처럼 어쩌면 그렇게 순박한 사내야의 심정을 가지고 그렇게 작은 눈덩을 달려오며 산을 넘어왔습니다 물론 시적인 표현이긴 하지만 솔로몬이 그렇게 가슴 설레이고 그리고 아주 순박한 수총각의 마음으로 노루처럼 사슴처럼 달려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아가서 2장 8절로 구절을 보시겠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로구나 보라 그가 산에서 달리고 작은 산을 빨리 넘어오는구나 내 사랑하는 자는 노루와도 같고 어린 사슴과도 같아서 하 여러분 노루와도 같고 어린 사슴처럼 그렇게 순박하게 그렇게 그냥 뛰는 가슴으로 달려온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술남 여인은 솔로몬 왕을 다지하지를 못합니다 만약에 그녀가 귀족의 딸이라면 나가서 영접을 해야지요 폐하 어찌 수많은 여인들 가운데 이 불민한 소녀를 사랑하는 것이옵니까 폐하 몸둘발을 모르게 싸우나 누추한 처소이지만 처소로 납시 없어서 폐하 광령이옵니다 이제 귀족의 처녀 같으면 이제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술남민은 그럴 입장이 못된단 말이죠 어떻게 왕의 포도원을 경작하는 소장농에 따른 주제에 자기가 무슨 황제의 사랑을 받을 수가 있겠단 말입니까 그래서 방문을 꽁꽁 걸어 잠궈놓고 자신의 모습을 황제에게 보이지 않는 겁니다 이 여자 정말 제대로 정신에 박힌 여자죠 그러면 솔로몬은요 왕의 권위로 문을 박살내고라도 들어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 변악도가 춘영이를 끌어내는 것처럼 음 술남민을 끌어내서 호통을 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솔로몬은 그렇지 않아요 노루처럼 사슴처럼 벽 뒤에 숨어서 꼭꼭 치닫는 문틈 사이로 숨어있는 술남민 여인을 엿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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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처럼 사슴처럼 문학적 문학적 표현이긴 하지만 어떻게 창가에서 숨어있는 여인을 기다리면서 그 여인이 감동받기를 인내하며 참을 수 있단 말입니까 순의 보를 지금 선사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이 솔로몬이 보랏빛 사랑의 엽서를 술남민 여인에게 지금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술남민 여인이 보랏빛 사랑의 초대장을 받고 이제 마음의 감동을 받고 자기 스스로 문을 열고 나와서 솔로몬의 사랑의 초대에 응할 때까지 지금 솔로몬은 노루처럼 사슴처럼 지금 숨어서 엿보고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바로 이러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인내하셨습니다 참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강파가면 하나님께서 철학변등이라도 쳐가지고 이런 갖다가 이 감히 내가 네 아들 예수 그리스로 십자가의 도를 위해 죽겠는데 네가 안 믿어? 단계라도 쳐가지고 여러분 천둥이라도 쳐가지고 우리를 두려운 마음을 갖게 해서 예수를 믿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기다리셨습니다 인내하고 인내하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신 후에도 하늘 보자 우편에서 인내하고 참으며 우리를 야여 얼마나 기도한 줄 아세요 돌아오라고 어디서 돌아오라고 돌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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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음이 고난이여 돌아와 돌아와 여러분 주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초대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돌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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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맘이 고난이 길이 참 어둡고 매우 막하니 집을 나간 자여 어서와 돌아와 어서와 돌아오라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를 인내하고 참으시고 기다리셔서 성령님의 감동으로 우리가 예수 믿고 왕적인 자녀가 된질로 믿습니다 얼마나 위대한 하나님의 사랑이야기입니까 술라미 여인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예수님의 끈질기고 역살적인 구애를 받고 역사적으로 보면 솔로몬 왕이죠 술라미 여인이 드디어 마음의 문을 연 겁니다 마음의 문을 연 거예요 그리고 솔로몬 왕의 조대를 받고 이제 마침내 포도원 길을 솔로몬과 함께 사랑의 미래를 나누며 거닐게 되었습니다 무학가 나무 밭을 다니면서 여러분 얼마나 과분하고 행복한 사랑을 받은 것입니까 오늘 우리가 이런 사랑을 받은 거예요 주체할 수 없는 사랑 그리고 불강력적인 사랑 이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누리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런데 말이죠 이러한 솔로몬 왕의 조대를 이제는 우리의 신앙생활 그리고 우리의 교회 생활에 적용을 하여서 함께 말씀을 좀 재적용을 해보고 싶어요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실 때만 우리를 초대한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을 통하여 계속해서 우리를 초대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온라인 예배 드리고 계신 성도들 이제 보랏빛 엽서를 보내시면서 초대장을 지금 보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온라인 위기 상황 속에서 현장 예배를 나오지 못하고 거반 석 달 가까이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는 성도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찾아가 보랏빛 엽서를 지금 보내고 계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사랑의 초대장을 보내시고 아마 지금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도 찾아오고 계시지만 이제 저 보랏빛 엽서를 우리 온라인 예배 드리신 분들 이제 사회적 거리가 조금씩 조금씩 해제되면서 너희들 이제 현장 예배 올 각오를 준비하고 있거라 여러분 그런데 순남미 여인에게 지금 솔로몬왕이 초대장을 보내는데 초대장의 글귀는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자 아가서 2장 10절 같이 보실까요 시작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꼭꼭 지닫는 분듬 사이로 솔로몬이 방 안에 숨어있는 순남미 여인의 모습을 엿보면서 이렇게 초대하고 있는 거요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지 어디로 가느냐 포도원으로 가자는 겁니다 무악가 나무 동산으로 가자는 것입니다 바로 이게 실제 어디입니까 오늘 우리 신앙생활에 비춰보면 이 주님의 포도동산은 현장 예배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포도나무 값과 그리고 무악가 나무 밭은 실제적인 장소일 수도 있지만 또 가상적인 공간일 수도 있습니다 어차피 시이고 뮤지컬 같은 이러한 하나의 이야기니까요 어쨌든 일어나서 자신의 포도원과 무악가 나무 밭으로 가자는 것입니다 자 아가서 2장 14절을 보십니다 시작 무악가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을 피워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여러분 겨울도 지났다는 것입니다 피도 그쳤다는 그리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들이 노래하는데 특별히 어떤 노래 비둘기의 사랑의 노래소리가 온 땅을 울려 퍼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요 숲비둘기가 한 비둘기한테 구애의 노래를 부르는 거요 비둘기처럼 다정한 그러면서 노래를 부르고 있다는 거죠 자 아가서 2장 11절로 12절을 같이 봅니다 시작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일어났는데 비둘기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여러분요 겨울 오늘 본문의 겨울은 세타브라는 말로 표현했습니다 이 말이 숨기다 라는 뜻에서 어원이 파생이 된 거예요 겨울에는 구름이 잔뜩 끼어 있어요 그래서 해를 그냥 감춰버려 이게 겨울입니다 이스라엘의 겨울 또 이스라엘에서는 겨울을 마타르라기도 하는데 이 마타르라는 말 원래 겨울 비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겨울에는 우기야 피가 막 와요 그래 피 오는 계절이란 말이죠 피가 오니까 뭐요? 또 해가 가려지고 하늘이 가려졌다는 것입니다 하늘이 캄캄하고 날씨가 우중충해 이런 날 무슨 데이트를 합니까? 데이트하다가 써버리지 안 나오려고 했는데 비가 와가지고 말이죠 봐봐요 화창한 봄날에 데이트하는 거예요 이런 겨울이 지났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요 올해 영적인 겨울은 너무나 진안하고 길었습니다 봄이 오려고 하는데 이놈이 코로나 위기가 터져가지고 와 새들도 꽃이 피는데 너무 죄송한 것 같아요 진달러도 미안하고 철쭉도 미안하고 개나리도 아이고 너무나 미안하게 피었다가 그냥 사라지는 것 같아요 우리의 영혼 세계의 봄은요 더욱 차가웠습니다 아니 봄이 아니라 길고 긴 겨울이었습니다 그 지난 한 겨울 동안 반달리즘의 차가운 사회가 이루어져 버렸지 않습니까 반달리즘이란 문화예술이나 공연시설을 파괴하는 힘을 말하는데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여러분 극장이 셧다운되고 공연장이 다 셧다운되어 버리고 말았어요 이러한 반달리즘의 문화는 교회까지 아주 그야말로 흑암의 권세로 덮쳐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 반달리즘이 한국계 대부분의 예배를 무너뜨렸으며 성도들로 하여금 영적인 태만과 냉담과 방치의 습관이 체질로화되게 만들었어요 예배 안 드리는 게 그냥 너무나 당연해 버렸어요 너무 당연해 버렸어요 저는요 그런 문화가 사라지도록 저는 특별스럽기도 제가 다 인도했죠 밤기도 2주 동안 제가 다 했죠 아무리 사람이 축소돼 여러분 예배를 분산시켜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일날 6번을 제가 다 예배를 인도하고 제가 설교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자 그런데 이제 역시 빼앗긴 틀에도 봄이 오는 거죠 이제 봄이 오기 시작하고 그러다가 이제 여름이 올 것 같지만 그러나 우리의 신앙의 봄이 오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불러가고 반달리즘 사이가 지나갈 때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포도동산인 교회로 초청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초청의 대상을 기가 막히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초청의 대상을 뭐라고 하느냐 비둘기야 나의 사랑하는 비둘기야 그런데 그냥 비둘기가 아닙니다 저 바위 틈 낭떠러지 틈 속에 숨어있는 나의 비둘기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아가서 2장 14제를 보시겠습니다 시작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비둘기 왜 이렇게 표현했을까요 순남 여인이 아주 순박한 아주 순백한 저 여성을 간직한 진정한 수천여라는 겁니다 도시 여자들처럼 소위 말하면 때 묻고 우리 어린 시절 말처럼 뭐라고 표현할까요 아무튼 그런 여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영자의 전성시대를 맞이한 그런 여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요 아주 순결한 남정래의 손길이 한 번도 스쳐가지 않는 아주 순백한 여자라는 거예요 사실 비둘기는요 순결한 새입니다 순결한 새여서요 암놈과 순엠이 짝짓기를 하잖아요 한 번 부부가 되면 영원한 부부가 됩니다 순놈이 죽으면 암놈은 순놈을 그리워하다가 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 그러다가 결국 외로움에 우울증에 시달려 죽는다는 거예요 비둘기 그리고 또 암놈이 죽으면 순놈은 절대 바람피지 않아요 재혼하지 않습니다 재혼을 했어도 그냥 저를 보세요 괜찮아요 순놈은 암놈을 향하여 그렇게 부르짖고 부르짖다가 그냥 죽은다는 겁니다 요즘 비둘기는 세상에 말쇄가 되어서 바람피우는 놈들이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비둘기의 본능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비둘기는 이렇게 순결하기 때문에 나이트클럽에서도 비둘기 닉네임을 쓰는 웨이트는 한 놈도 없습니다 봄이 되면 여러분 지금 오늘 코로나 때문에 안 그러는데요 봄이 되면 우리 시장님 들어보셨나요? 분당의 저 관광 나이트클럽에서 봉고차를 돌립니다 뻐꾸! 뻐꾸! 하면서 분당 나이트 관광클럽을 찾을 때는 뻐꾸기를 불러주세요 그 뻐꾸기 아사키가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보려고 했는데 아무튼 그런데요 아무리 강남에 물 좋고 천호동에 둥근다를 가도 뻐꾸기는 있는데 비둘기를 불러주세요는 없습니다 장훈님들 전혀 모르시나 봐 아무튼 나도 알고 있는데 그래서 바이틈 낭트러지 은밀한 곳에 숨어있는 나의 비둘기야 참 이 여인의 순백성을 강조하고 있어요 자 또 다른 의미가 또 하나 있습니다 바이틈 낭트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이게요 수줍어하고 낯가리는 여인의 이미지도 있다는 것입니다 어차피 씨는요 복합한 다양성의 의미를 함축하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바이틈 낭트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이거요 솔로몬 앞에 부끄러워하고 수줍어하고 얼굴 타는 이러한 여인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 앞에 부끄러워서 수줍어서 솔로몬을 도저히 볼 수가 없어 그래가지고 여러분 부끄러운 사람은 이러죠 아이고 나 부끄러워 볼 수가 없어서 자기 방 안에 가서 문을 잠궈놓고 숨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오늘 이러한 모습을 우리의 모습에 한번 비유해 봅시다 우리의 현실적인 상황이 코로나 위기로 인하여 아직도 교회 오는 것을 부담스럽게 여기고 당연하죠 석 달 가까이 질이 들었는데요 낯가리며 아주 어색하게 만들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너무나 많은 시간 동안 현장 예배를 오지 못하고 교회와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사회적 거리가 막상 풀어지게 되고요 이제 일상 방향으로 이렇게 정부가 낮춰준다 할지라도 막상 교회를 오려고 하면 이상하게 어딘가 불편하고 어색하고 쪽팔리고 아주 굉장히 낯가리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이런 우리를 향하여 우리 예수님께서 사랑의 초대장을 보내고 계신단 말입니다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 마음을 독여주시고 괜찮다 이제 나의 포도동산은 안전하다 가장 안전한 것이 바로 교회야 자 그러면서 아름다운 포도동산으로 우리를 초청하고 계신단 말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솔라미 여인을 초청하는 그 멘트를 한번 보자고요 그 멘트가 어떤 멘트냐 야 은밀한 곳에만 숨어있지 말고 나와서 그대 얼굴 좀 보여줘라 그리고 그대 목소리 좀 들려주라 그대 목소리가 얼마나 부드럽고 아름다운 줄 아느냐 자 14절 한번 보실까요 시작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내가 내 얼굴을 보게 하라 내 소리를 듣게 하라 내 소리는 부드럽고 내 얼굴은 아름답구나 야 여러분 수집어서 지금 쪽팔려서 부끄러워서 낯가려서 솔로문을 감히 쳐다보지 못하는 이 술란미를 향하여 나와서 제발 목소리 좀 들려줘라 네 얼굴 좀 보여줘라 저는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우리에게도 동일한 초청을 하고 계신다고 믿습니다 주님께서 볼 앞에 사랑의 역사를 보내시면서 우리를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요 성도들아 이제 점점 사회적 거리 지키는 운동이 좀 더 완화되고 있지 않느냐 반달리즘의 문화와 사회도 조금씩 조금씩 사라져가고 있지 않느냐 이제 방 안에만 숨어있는 것이 대수는 아니에요 이제 나와서 때가 되면 너희들의 얼굴 좀 보여주려면 너희들의 목소리 좀 들려주려면 무슨 말이요 현장에 와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성을 불러주려면 이제 교회 와서 너희들이 그럴 때가 됐지 않느냐 나는 너희들이 나의 포동동산에 나와서 찬양하며 기도하고 아멘하는 소리를 듣고 싶단다 너희들은 이래봬도 나의 왕적인 자녀요 왕적인 제사장이란다 그래서 나도 너희들에게 보랏빛 사랑 왕적인 색책 아닙니까 이 엽서를 너희에게 보내고 있단다 그러므로 너희들도 너희 얼굴을 보여주고 목소리를 들려줄 수 없겠니 일어나서 함께 가자 일어나서 함께 가자 오늘 이 초대장을 기가 막히게 작사 작사야 뭐 성경말씀이죠 노래하는 이 귀한 찬양이 있습니다 여러분 같이 불러보실까요 나의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 듣기 원하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파이트물밀한 곳에서 듣기 원하네 부드러운 주님의 음성 나의 사랑입니다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 일어나 함께 가자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 일어나 함께 가자 많이 불러본 노래는 아닌데요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 일어나 함께 가자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 일어나 함께 가자 어쨌든 오늘은 우리 교회가 보랏빛 초청주일로 우리가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5월 10일은 보랏빛 사랑주일입니다 17일은 디데이로 삼는 거죠 저는 우리 한국교회연합기관을 이끄는 지도자들에게 5월 17일 우리 한국교회 회복의 날로 회복의 날로 그렇게 우리가 한번 예배를 드려봅시다 우리 디데이로 삼아 봅시다 이 나라는 우리 한국교회 새 출발의 날입니다 근데 저보다 좀 나이가 더 드셔서 그런지는 몰라도 좀 빠르니까 24일로 하자고 그래서 또 내가 그러자고 했죠 뭐 24일은 어떻고 뭐 요리는 어떻습니까 그냥 그날 우리가 그러면 빅토리데이로 내가 입을 때는 빅토리아라고 했나 보더라 빅토리아는 라틴어고 빅토리는 영어고 라틴어나 영어나면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 빅토리데이로 우리가 삼으면 되는 겁니다 이걸 잘하려면요 난 부활주일에 우리 교회도 우리 교회보다도 더 큰 교회가 예배 드릴 테니까 신청받습니다 비펴드리겠습니다 그랬는데 세상에 전교인 중에 500명이 신청을 했다는 걸 제가 듣고 내가 아주 굉장히 충격을 받았다니까요 그래서 이제는 너무 잠에 들어 있었으니까 너무 방 안에 꼭꼭 숨어 있었으니까 그런데 또 방 안에만 숨어 있습니까 얼마나 또 교회는 안 나오고 또 그냥 벚꽃 축제 다니고 어디 여행 다녔다는 얘기는 또 내가 들었어요 우리 교인들만 빼놓고요 이건 아니다 마켓은 다 다니고 그냥 식당에 가서 거리도 안 지키고 그냥 밥 튀기면서 같이 밥 먹고 이건 아니잖아 이건 아니잖아 느껴진 거예요 아 이거 분위기를 만들어야 되겠구나 그래서 TV에서 스파 광고도 하고 또 신문마다 광고도 하고 또 모든 기사가 도배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을 우리 교회가 적은 힘이지만 함께 후원을 하려고 생각해요 한국교회 회복의 날은 반달리즘을 물리치고 진짜 한국교회 예배 회복의 날과 새 출발의 날로 삼아야 합니다 저 바벨론 포로에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귀환하는 날이 대부분의 성들이 몇 달 동안 예배를 못 들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배를 드리지 못한 영적 포로 상황에서 귀환하는 날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예배 회복의 여행 연습을 우리가 한 주 빨리 할 뿐이죠 다음 주일은 보랏빛 사랑주일입니다 보랏빛 엽서는 우리가 다시 만들었어요 좀 더 이쁘게 만들어서 지난번에 급하게 만들었으니까 밤기도에 오신 분들은 10명 이상씩 초청하시길 바라고 다시 말씀드린 보랏빛은 생명의 풍성함 뿐만 아니라 왕적인 색채고 그리고 성직자의 참회 그래서 어떤 교단에서는 이 보랏빛 후두를 딱 차지 않습니까 가운에 그러니까 이 보랏빛을 우리 성도들과 연결시킬 때 보랏빛 하면 왕적인 제사장이오 왕적인 뭡니까 왕같은 제사장의 이미지가 연결이 돼요 다음 주에 다 나올 수는 없습니다 고위험군이라든지 노약자들은 다음 주도 나오시면 안 됩니다 이제 건강하시고 대신 우리가 손소독 잘하고 마스크 다 쓰시고 마스크도 옛날 거 쓰지만 다 새로 없으면 내일 다음 주에 다 새 놈 하나 따나드리겠습니다 마스크는 빨아서 쓰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냥 쓰고 버리는 거예요 걸레는 빨아도 걸레입니다 여러분 걸레 같은 마스크를 쓰고 오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 자 이 보랏빛 사랑의 주일 우리가 왕적인 제사장이라고 느껴지는 사람은 이제 함께 마스크를 쓰고 다음 주에 더 많이 오시는 것입니다 다음 주에는 깨끗이 버스에 소독하고 이제 버스도 한 번 돌리고 또 소독하고 또 소독하고 버스도 돌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설레이는 마음으로 오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여자분들은 어떻게 오느냐 봄처녀의 가슴으로 오세요 두근반 서근반 아 오늘 교회 간다 남자들은 봄총각으로 말이요 아 봄총각으로 저는 그런 생각을 할 때마다 여러분 생각하면서 이런 노래를 불렀습니다 자 오늘 이 노래는 우리 박종원 목사님만 불러볼 텐데요 오늘 다 봄처녀가 되시고 봄총각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봄총각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봄총각으로 말하시고 진주신을 신으셨네 꽃다발 가슴에 안고 위를 찾아 오시는 것 다음 주에는 꽃다발을 가슴에 품고 찾아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남진 양로님께서 아주 산뜻한 양복을 입으시고 봄 총각의 모습으로 영상을 찍으셨습니다 오늘 유튜브를 통하여 온라인 여부 함께 하시는 귀한 분들 뭐 어찌다 우리 교인들이라고만 보장을 하겠습니까 우리 교인이 아니더라도 이제 이 영상에 초대를 받으시고 여러분의 교회를 다 출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상 한번 보시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코로나도 점점 진쟁이 되고 현장 예배를 드려야 될 때고 한 것 같습니다 저도 온라인 예배도 드려보고 또 현장 예배도 드려보고 그랬는데 역시 현장 예배를 드리는 예배야말로 정말 뜨겁고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새삼 현장에 얼마나 가슴 깊이 와닿는 걸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두 달 동안 온라인 예배를 드려보니까 우리 형제 자매님들 어떻습니까 교회가 그리우시죠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두 함께 뜨거운 예배를 드렸던 그때가 항상 저도 그립고 그날이 손꼽아 기다려집니다 우리 교회는 정부의 7대 방역수칙을 철저하게 지키고 있습니다 안심하셔서 좋습니다 두 달 이상 만나지 못한 아쉬움을 이제 버리고 이제 모두 형제 자매님들을 모시고 애배를 드릴 수 있게 된다는 것이 너무너무 기다려지고 기쁘고 좋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 함께 건강하시고 하루빨리 우리가 우리 지난 날처럼 뜨거운 예배를 드렸던 그날처럼 함께 할 수 있는 날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건강하십시오 파이팅! 할렐루야 파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다음 주에 여러분 왕적인 제사장 왕같은 성도들의 정체성을 가지신 분들은 여러분 꽃다발을 들고 마음의 꽃다발을 가슴에 품고 오시기를 바라며 제가 볼 때는 17일 이후가 되면 어느 정도 코로나 로부터 자유하게 될 것이고 해방을 막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24일은 슈퍼선데이 우리 한국계에 온전히 예바가 회복하는 주일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이 나라를 복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여러분 감사해야 돼요 제 나름대로요 세계 기독교 역사에 전년병이 닥칠 때 기독교인들은 무엇을 어떻게 했는가 다 봉사했더라고요 그러면서 죽었어요 그러면서 죽었어요 우리는 지금 너무 편안하게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 무엇입니까 그 스페인 독감이 퍼지고 콜레라가 퍼질 때도요 독립운동을 했고 3.1운동을 했고 그리고 세문학교 교인들은 그 선교사들의 도움을 받아서 함께 봉사를 했어요 우리는 봉사할 지금 그런 그래서 우리는 봉사 대신에 마스크를 보내고 손소독제를 보내고 우리가 위로를 하였습니다 여러분 모두 이런 믿음의 선구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주곤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